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권혁중 평론가께서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실지 자 그럼 먼저 첫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이슈는 바로 호주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의 외형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면서 어제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자 국내의 물동량 증가로 앞으로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권혁중 평론가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이야기 이슈는 바로 현대글로비스 이야기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어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최근에 현대글로비스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의 앞으로의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를 좀 아셔야 됩니다 첫번째가 바로 종합물류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종합물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물류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보통 물건 소비제라든지 아니면 재화 이런 것도 옮겨가지만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라든지 정보도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 정보를 옮겨라 내는 이런 종합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물류 해외물류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통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차트에서 나왔지만 CKD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듣고서만 흘려버리시죠 이게 뭐냐면 컴플린 넉다운 한마디로 반제품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도 없고 원자재도 오지만 보통 반제품으로 해서 물량이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반제품 물량을 이동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CKD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엘리바마 공장이라든지 체코 공장, 러시아 공장, 터키 공장 이런 데에다가 반제품 물건을 옮기게끔 한마디로 물류활동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글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고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고차 관심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당, 시화, 양산에서 중고차 경매를 하고 있죠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통판매업에서 트레이딩 사업도 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원자재를 옮겨달리는 물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도 하고 있는데 해운업이 사실 포트폴리오상 보면 두 번째 매출이 잘 나오는 쪽이거든요 해운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약어로 PCTC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자동차, 완성차로부터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옮겨내야 됩니다 이런 자동차선, 암마디로 배를 운용하는 이런 어떤 사업도 하고 있고 벌크선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광석, 석탄이라고 얘기하는 드라이벌크 그다음에 우리가 액화 아니면 원유 이런 걸 옮겨달리는 웻벌크 그러니까 벨크 화송 운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바로 회사다라고 정해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에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별로 매출 비중 아까 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유통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통 부분이 지금 보시면 한 51%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가 두 번째죠 33% 그다음에 해운부분이 한 14% 정도 되면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그다음에 반제품이 옮겨달리는 물류활동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단점도 있어요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물류가 51% 차지하다 보니까 환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 부분이 이제는 완제품이 반제품이 옮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데 어제 일단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기에 주목을 했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주가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각 투자 증권사들이 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5만 원 잡았고요 하나금융투자 목표 주가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조정을 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종합적인 이유를 좀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물류, 물량 한마디로 물건을 옮겨다니는 이런 물류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류활동 안에는 유통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유통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전까지는 지지부진한 어떤 모습이 보여왔지만 앞으로의 코로나19의 이후의 시대에는 역시나 현대글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에 대한 변동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리스크로 본다 그러면 정의성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거의 30% 때문에 공정교류위원회에서 법이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일값 몰아주기 20% 미만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기계적인 매도 분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약간 투자를 머뭇거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근데 이런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함께 권영준 평론가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